안녕하세요 크리에이팅 포즈 입니다 컴피아이가 0.3.33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버전이 두 단계 올라갔는데 이번 영상은 0.3.32와 0.3.33의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내부 구조나 버그보단 모델 지원과 그에 따른 최적화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컴피아이의 API 노드가 공식 적용되었습니다 탬플릿만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외부의 고성능 모델들을 컴피아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전기반 오디오 생성 모델인 ASUS 탭이 컴피아이에 공식 적용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오디오 오프닝 탐령 이후 약 1년 만에 발표된 오픈소스 모델로 오디오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0.3.32 버전부터 API 노드 기능이 정식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제 외부 클라우드 기반 모델을 컴피아이 안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컴피아이는 실제 연산을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요청을 외부 서버에 전달해서 결과만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컴프트나 이미지로 입력하면 API 노드는 이 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으로 보냅니다 외부 GPU 서버가 결과를 만든 뒤 그걸 컴피아이로 다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API 노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컴피.org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API 노드를 실행할 때 로그인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은 구글, GitHub, API 키를 지원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설정에서 유저와 크레딧이라는 메뉴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남은 크레딧을 확인하거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컴피 UI는 스트라이프를 이용한 선불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스트라이프는 국내 피즈사처럼 온라인 결제를 처리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크레딧은 선불 충전 방식이고 모델을 호출할 때마다 해당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모델마다 API 사용 가격이 다르며 크레딧이 부족하면 API 실행도 제한됩니다 참고로 API 노드는 로컬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며 앱에서 접속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호출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안과 안정성을 위한 기본 구조로 컴피.org가 API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입니다 만약 API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컴피 UI 실행 명령 옵션에 디저블 API 노드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모든 API 노드가 로딩되지 않습니다 이제 API를 호출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정리해 보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컴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API 모델들의 호출 방식과 가격 구조입니다 모든 요금은 호출 시점에 크레딧이 돼서 차감되며 컴피 UI 단가를 기준으로 1달러에 1440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 1.1은 T2i 모델이며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할 때 약 58원이 차감됩니다 런웨이는 초당 5센트가 과금되며 최소 5초부터 호출이 가능하므로 25센트부터 시작됩니다 클링은 5초 기준으로 1달러 40센트가 기본 과금되며 이후 1초가 추가될 때마다 28센트씩 추가로 차감됩니다 VU는 1초 단위로 과금되며 초당 50센트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초짜리 영상을 생성하면 총 5달러가 차감됩니다 이처럼 모델마다 단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실행 전에 반드시 API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API 노드의 가장 큰 장점은 로컬 노드를 함께 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은 API 노드로 처리하고 업스케일이나 스타일 변경은 로컬에서 실행하거나 곧바로 비디오로 생성하는 스타일로 도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에서 준비한 이미지를 API 노드로 넘겨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API 노드가 호출될 때만 발생하고 로컬에서 실행되는 작업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고성능 모델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예산 조절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각 노드의 과금 구조를 잘 이해하고 살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 고성능 모델을 컴퓨어화해서 활용하시는 API 노드 시스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0.3.33에 추가된 베이스 스텝 오디오 생성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디퓨전 기반 오디오 생성 모델인 에이스 스텝 모델이 공식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스테빌리티 AI사의 스테이블 오디오 오픈 1.0이 공개된 이후 약 1년 만에 공개되는 오픈소스입니다 에이스 스텝은 중국의 스테판과 에이스 스튜디오가 공동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음악 생성 모델로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상업적 사용도 허용됩니다 이 모델은 X2 오디오인 K2A 그리고 오디오2 오디오인 A2A 방식 모드로 지원하며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기존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가능한 음악의 최대 길이는 상둥이며 다양한 음악 장마와 템포, 악기 스타일 등을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오디오 오픈 1.0은 약 47초 제한의 T2A 모델이었고 스테이블 오디오 2.0의 프리뷰 성격을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에이스 스텝은 상업적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성 시간도 스테이블 오디오 2.0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에이스 스텝 모델은 두 타입의 프롬프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먼저 태그는 음악의 스타일, 악기, 분위기, 템포, 믹싱 특성 등 전체적인 사운드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태그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태그이며 이 외에도 음악 작업에 사용되는 실제 명칭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는 단순한 장르 설정을 넘어서 보컬의 표현 방식, 악기 구성, 믹싱 방식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태그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음악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리릭 필드입니다 리릭 필드에서는 가사를 입력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문장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구조를 나누기 위한 구조 태그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구조 태그는 verse, chorus, bridge, out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태그들은 가사의 구반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한 메타 정보로 생성되는 음악의 전체 형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지정할 때는 hey, yo, en 같은 언어 태그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반드시 로마차 표기로 변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컴피 UI에 적용된 에이스 스텝은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지원하도록 패치되어 있지만 한글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만간 패치 적용이 기대됩니다 가사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가사를 입력하더라도 어떤 태그와 조합하느냐에 따라 음악의 스타일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폼프트 조합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스 스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공식 워크플로우가 확인되므로 간단하게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컴퓨터.org에서 제공하는 평화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T2A는 음악 전체를 처음부터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2A는 기존에 준비된 음악 파일을 불러와 그 위에 가사나 스타일을 전집히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T2A와 I2A 방식 노드 구성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에이스 스텝을 위한 프롬프트 노드와 엠프티 에이스 스텝 라텐트 노드로 적용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모델 샘플링 SG3 노드를 배치했는데 이것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노드이며 최대 100까지 할 수 있으나 너무 높이 주게 되면 이상하게 생성되니 10보다 작은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트와이에서 엠프티 라텐트 노드를 배치한 것처럼 히트웨이의 경우 엠프티 에이스 스텝 라텐트 오디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세컨즈가 생성된 결과물 시간인데 최대 120초까지 지원합니다 최소 1초부터 생성할 수 있고 효과음이나 오프닝, 엔딩 스타일의 음악을 생성하기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의 경우엔 컨디셔닝 제로아웃 노드가 배치되어 네거티브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VA 데코드 오디오가 배치되어 있고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이브 오디오가 배치되어 있는데 프리뷰 오디오로 바꾸셔도 됩니다 A2A는 I2I처럼 오디오를 입력받아서 생성함으로 인코딩 노드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입력받은 오디오의 시간만큼 생성됩니다 즉 30초 정도의 오디오를 입력하면 생성되는 오디오도 30초입니다 또한 케이스 앰플러의 디노이즈 값이 있는데 T2A의 경우 라텐트 공간에서 처음부터 생성해야 하므로 1값을 줘야 하지만 A2A의 경우 기존 음악을 기준으로 생성해야 하므로 값을 낮춰서 생성하는 것이 좋고 0.4 정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의 디노이즈도 이전 이미지 생강과 비슷한 개념이므로 에너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입력한 오디오를 무시하고 생성되며 입력한 오디오 시간값만 적용되어 생성됩니다 추가로 베이스 스탭에서도 커스텀 노드를 배포하였는데 1PUI의 공식 노드만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목소리와 사운드를 분리해주는 빅 익스트랙트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생성된 오디오 파일에 보이스도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분리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T2A와 A2A 방식으로 생성한 짧은 절감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각각 약 30초 정도면 타일 차이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했던 3분 분량의 오디오 파일은 별도 영상으로 업례되었습니다 아 2. 밤새도록 잠 못든 나의 마음 너를 샌 누가 감해요 You were always there by my, my side You were always there by my side 밤새도록 잠 못든 나의 마음 너를 생각하면 조금씩 누가 온 것 같아 When I felt all alone You were always there by my side You were always there by my side 아이가 느껴지셨나요? 뒤봉투는 0.3.32와 0.3.33에 적용된 유저 개선 사항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개선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무치, 완, 커즈누스 등 주요 모델들의 추론 안정 및 속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ltxv13b 모델도 config file 자동 담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메모리 추정 정확도 역시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컴퓨 UI 0.3.32와 0.3.33 버전 이번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올해 초에 발표했던 생성형 AI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라는 행보를 나타내는 인상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 UI의 주요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튼 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